오늘 이 행복한 체육대회를 가득 가득 채워주셨습니다. 경헌여고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. 차게 경헌여고에서 흔들어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오늘 경기 승부를 떠나 전 종목 선생님에게 여러분 신선 체육대회 행사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긴급 승부입니다. 마지막 오늘 앉아계신 여러분들의 혜택이죠. 여러분 건강하시나요? 발끝까지 면밀하게 깨끗하게 받아볼 수 있는 건강검진권 100만원권이 두 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자 이 건강검진권은요. 72번 우승에 2호 72번의 주인공 김주당 부회장님 축하드립니다. 어 여러분 뭐니 뭐니 하더라도 대단히 감사합니다.